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연 공익에 맞게 잘 썼는지 과연 어떤 것인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안, 오늘의 뉴스탑10 시작뉴스로 삼아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윤기찬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 대통령실의 발표인데 핵심을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원래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법에 있거든요. 국가보조금 관리법이 있는데 공익실현 등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국가한테 신청할 때 공익실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사실은 다른 질을 한 겁니다. 예컨대 통일 사업 관련 일에 하겠다. 또 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찾는 데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본인들의 월급을 챙긴다거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에 쓴다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익실현을 위해서 신청해 놓고 사실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원래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인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도 쭉 검, 점검을 해왔어요. 그런데 점검의 강도에 따라서 들통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당한 액수가 들통이 났거든요. 예컨대 1조 정도의 분야에서 약한 1,800억 정도, 1,800건 정도가 부정 사용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단속을 했는데 그때는 또 적게 들통이 났어요. 결국 뭐냐 하면 단속 의지에 따라서 국가의 세금 쓰이는 걸 점검하는 것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는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부정 사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단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것은 36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전체 5조에 비춰보면 1%가 좀 안 되는 액수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의뢰된 것은 어떻게 더 나올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하나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부정 사용의 액수하고 부정 사용에 동원된 보조금 신청액이죠. 1조라는 게 예컨대 처음에 내가 신청할 당시에 목적을 잘못 신청했으면 전액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환수 조치할 때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질 일이지만 그런데 부정 사용의 액수는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내가 뭐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신청을 할 때 2천만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만 다른 데 썼다. 이래도 2천만 원을 환수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차 액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50억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걸 따져봐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 모 이사장이 2022년도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다 들통이 나버렸고요.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요. 시민단체가 보조금으로 3천만여만 원을 받았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강의실이나 PC 혹은 일하는 직원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사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로 결국 이것이 다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NGO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30가지가 넘는 사례 중에 저희가 초반에는 몇 개를 했는데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된 것은 비실명처리된 건데요. 무슨 무슨 협회연맹, 봉제협동조합, 그리고 무슨 무슨 기념사업회, 아니면 서울의 무슨 무슨 연구원 이런 곳들이 비영리단체로서 정부 예산을 신청했고 그걸 썼는데 국무조정실 조사해보니 이런 정도로 돼서 형사고발되고 현재 고발돼서 수사받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 나와 계신데 대표적인 NGO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안을 보니까 사실은 회계처리라는 게 이 정도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좀 용납,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의 공익목적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부가 그냥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일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제3섹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의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해서 투명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저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액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 혈세를 내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익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정부에 부탁을 하고 싶고 한 가지는 시민단체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 시민단체도 어쨌든 시민단체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보조금 사업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 단체의 고유한 목적은 사라지고 보조금 사업을 하는 단체가 돼버리는 경향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의존하게 되니까. 때문에 제가 있었던 참여연대 같은 것은 아예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다라는 원칙을 창립 때부터 세워놓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활동이 거기에 메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 유의해야 되고 정부는 이참에 어쨌든 시민단체도 자정 기능을 갖추도록 문제가 있는 걸 들춰내는 건 좋은데 이거 전체로 시민단체를 매도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그런 계기로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옥석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작은 액수 하나라도 이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영수증 처리 꼼꼼해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매급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정부가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출발점은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국무회의 때 한 발언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고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는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2, 3년 전 서울시에 다시 시장으로 들어간 이후에 시민단체에게 서울시가 예산으로 집행한 장부를 확인한 후에 시민단체를 향해서 이번에는 철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재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초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김영란 의원도 나와 계신데 이제 철의 카르텔 오세훈 시장 얘기고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면 들을만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오늘 감사 결과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만 2천 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국가보조금 5조 4천억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 개 시민단체당 평균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를 1년에 받는 것이거든요. 4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한 달에 대략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평균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대로 그 보조금을 배분하는 업무도 사실은 계약직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끼리끼리 나눠먹는 것을 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몇 명이 한 거예요. 사실은 1만 2천 개 시민단체를 제대로 훑어보면 부정 사용 금액이 36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일부 드러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나온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후에 자기 개인 사무실에 임대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업자에게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비싸게 준 후 5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와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 구성원이라고 믿기에는 좀 어려운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은 수사가 진행되면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고이면 썩는다, 이 말이 사실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감시가 없으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부정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다만 저는 정부가 이것을 접근할 때 대통령실이 이걸 주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이 과정 관리를 또 실패하게 되면 아마 또 정치 투쟁 쟁점 이상한 대로 또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시민단체를 때려잡는 모양새로만 가지 말고 차제에 제3 섹터 자체가 위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시민들이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의 돈도 내고 그것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실제로 정부와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로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까지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회계 처리에 엄정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준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 특히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